안녕하세요. 방문각에서 행정학을 가르치고 있는 최욱진입니다. 여러가지 최빈출 코드를 말씀을 드릴건데 첫번째 빈출 선지는 뭐냐면 각 학자별로 행정학에서는 작은 정보를 지향하는지 아니면 큰 정보를 좋아하는지 견해가 조금씩 다릅니다. 작고 크다라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뭐냐면 예를 들어 큰 정보대학 그러면 정부의 활동이 많은 거예요. 하지만 작은 정보는 가급적이면 정부의 활동을 많이 하지 말아라 돈을 적게 쓰는 정보는 작은 정보라고 칭합니다. 여러분들이 행정학 공부하실 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학자가 어떤 정부관을 선호하는지 이거 외우기 힘들거든요. 제가 오늘 머릿속에 무조건 넣어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하이에크 얘기 나왔어요. 22년도에 기출되었던 선지입니다. 어려웠었죠. 하이에크는 노예의 길에서 시장실패를 비판하고 큰 정보를 강조하였다고 나왔습니다. 하이에크는 작은 정보를 옹호하는 사람이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신자유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요점은 하이에크는 큰 정보를 강조했다. 틀린 선지가 되어 작은 정보를 옹호한 학자가 되겠고요. 두번째 대공황 이후에 대공황은 경제대공황을 얘기하는데 경제대공황으로 인해서 빈민이나 실업자가 많아졌던 까닭에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런 정책을 집행해야 된다고 주장했었던 학자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케인즈예요. 그리고 그런 경제학의 기초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다양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하게 되죠. 중요한 건 뭐냐면 케인즈가 작은 정보를 옹호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큰 정보를 옹호하는 사람이냐 이걸 여러분이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케인즈는 큰 정보인데 암기법을 다음과 같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머릿속에 넣어드릴게요. 첫번째 하이에크 이름에 써있어 작은 정보 좋아한다고 왜? 에크 에그랑 비슷하잖아요? 이만한 계란은 없습니다 여러분. 계란은 요만하죠? 그러니까 작은 정보를 옹호한다 하이에크 이렇게 정리하시고 케인즈는 큰 정보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 문자를 제가 크크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돼요? 케인즈는 큰 정보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절대 까먹지 않습니다. 근데 이 두 개가 시험에 적게 기출이 되면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선지니까 이 두 문자를 가지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하이에크는 에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정보를 옹호하는 사람이다. 케인즈는 크크 이렇게 정리해서 끝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출 질문은 지방교부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지방교부세라는 건 뭐냐면 지방자치단체한테 국가가 즉 중앙정부가 지원해주는 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국세로부터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 지방교부세의 종류를 암기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기출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5년간 총 4번 기출이 된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읽어볼게요. 지방교부세법에 근거해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한테 지방교부세를 지급을 해주는데 그 종류를 보면 보통교부세, 특별한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비해서 돈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교부세를 지원받는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요점은 4가지 교부세의 종류를 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음에 두 문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톡스를 맞아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보톡스를 맞으면 부자나요 여러분? 땡땡하게? 그러니까 보톡스 맞아서 부었네. 설명을 해드리면 보자는 보통교부세, 특자는 특별한교부세, 숫자는 소방안전교부세, 부자는 부동산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약간 계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지수를 따져보고 지원해주는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별한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보통교부세의 지급여부와는 관계없이 지자체를 운영하다 보면 자연재해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지원해주는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소방안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화재관리 너무 중요하잖아요. 소방관리. 이런 위험관리를 위해서 국가가 광역지자체한테 지원해주는 교부세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를 재원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제주도하고 세종시 그리고 시군구 즉 기초지자체죠. 거기에다가 지원해주는 교부세가 되겠어요. 일단 종류가 중요합니다. 보톡스 맞아서 부었네 이렇게 정리하고 딱 끝내시기 바랍니다.